안녕 이제 다 끝났네 대만에서 산 이 신발 정말 잘 신었네 짱구 국장판 어른제국의 역습보면 냄새가 중요하게 나오는데 냄새의 의미는 다르지만 그 장면처럼 세계의 의미를 회상해보자 어휴 냄새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맙습니다. 오늘의 손 먼저 담았습니다. 오늘의 손 먼저 담았습니다. 와... 이럴다. 진짜 성공인가? 진짜 좋은 개라고 합니다. 와... 이게 손. 대한민국 전주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